참여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 우리 우산 식물과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실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엇을 찾아왔나 오 나의 인생아 무엇을 두고 갈까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엔 미소인 것을 좋은 사람 만나서 바뀌고 살아가며 한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딱 부러지는 이 세계의 창 모든 사람 만나서 바뀌고 살아가며 한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가야할까 오 나의 인생아 무엇을 얻어갈까 이놈의 세상에 울기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며 더 이상 바랄게 없지 착한 사람 만나서 고등으로 다독이며 한평생 사는 것이 정답일까 아 땅으로 지른 인생아 무엇을 찾아와나 오 나의 인생아 무엇을 찾아와나 오 나의 인생아 땅으로 지른 인생이 정답은 없어 아하 땅으로 지니는 이 세계 정답은 없어 이 세계 정답은 없어 감사합니다 방금 방금